심판님? 저 심판과 함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포항 이동스포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하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도 포항 이동스포시 두번인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공교롭게도 참 네 그때 못 배인 것 같은데 참고로 저번에 우리 왔을 때 맛있는거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래서 지금 이동스포시에서는 어르신 형은 아 그정도 생긴걸 먹으면 그런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전경분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저번에 시간도 많이 주는데 이동스포시 사항 설명해주시고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동스포시 홍보 이동스포시는 예전에 포항스포일럭이라고 하는거죠 그쪽에서 아주 좀 역사는 좀 상당히 오래된 그런 클럽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포항스포시 클럽이 장사가 안되다보니까 어쩔수지 문을 닫고 이동스포시 클럽이라고 이우철 사장님께서 새로 오픈을 하셔서 포항스포시에서 운동하던 회원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또 이동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 보면은 포항스포시에 또 잘 치시는 마스터분들도 많잖아요 전국권에 있는 상당히 많죠 포항 이동스포시 자랑 그러면은 허정경 선수 우리 허정경 선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3위입니다 포항 3위인가요? 포항 1위 2위가 대회를 잘 안나갑니다 혹시 최성원씨 최성원씨는 포항 한 4위 정도 아 4위 아 허정경 선수 허정경 선수 그렇게 포항해서 인증도 낮았네요 아 예 알거보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허정경 선수 별거 아니었네 허정경 선수 상당히 실력이 늘려서 잠시만 심판 보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예예 심판 경기가